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 가요대전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매번 너무 멋진 스타일링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여자애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감을 많이 받은 여자애들 미연님 스타일링 변화입니다. 미연님의 매력이 극대화된 이유와 예뻐진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아이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아이래쉬, 속눈썹 변화가 가장 인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인조 속눈썹과 트위저를 사용해 인형같은 눈매를 연출하는 일명 가닥 속눈썹은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메이크업 스타일입니다. 아이올 전체에 변화를 주는 스모키 메이크업과 다르게 속눈썹만 포인트를 주는 이 메이크업은 답답하거나 과해 보이지 않고 퓨어하면서 깔끔한데 이모커비까지 커 보이는 매력적인 효과를 줍니다. 평소 진한 메이크업이 안 어울린다고 말씀 주신 분들께도 추천합니다. 그럼 마스카라는 어떤 분들께 어울릴까요? 미연님의 얼굴형과 이목구비를 볼게요. 얼굴 외곽에 관자놀이가 매우 완만한 얼굴형입니다. 정면에서 볼 때 이마부터 관자놀이까지 여백이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이목구비를 볼게요. 홍채가 3분의 1 정도 가려지고 눈두덩이가 완만한 편이며 아이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면 약간 졸려 보일 수 있는 눈입니다. 정리하면 눈두덩이 지방 입체성이 완만하고 관자놀이도 완만하다면 마스카라가 눈매에 입체감과 개방감을 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진하지 않은 부드러운 아이브로우 컬러입니다. 만약 눈썹이 진한 편이라면 화려한 속눈썹과 진한 눈썹이 동시에 연출되면서 눈매가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 눈과 눈썹 사이에 거리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속눈썹 자리가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눈매와 조화를 이루며 매력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의 베스트 스타일링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토탈 컨설팅과 클래스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